이런 걸 연사로 이렇게 와... 와 저 구멍뚫린 거 봐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양에서 온 강민입니다 그냥 뭐 같이 하다가 혼자 하니까 약간 어색함은 아니지만 그냥 색다른 느낌이네요 일단 아 항공기요? 스텔스기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에서 스텔스기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스텔스기 들어오면 우리가 전투 테스트를 갖춰야 된다 스텔스기가 무섭다 이러면서 그런 교육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공군이거나 혹시 공군 비행기를 타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사실... 학교에 공군 사령관 아들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자주 타거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그건 학생들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그 지역 뭐 비행장 근처라든가 전투장 근처에 사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정세 긴장이라든가 그리고 12월 1일 그리고 미군이라든가 국군이 이렇게 합동군사 연습할 때 그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비행기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면 정말 신기해요 비행기 3대만 날면 와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정도로 신기하면서 비행기를 타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네 A10 비행기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iconic flight in the US Air Force. A plane developed in the middle of the Cold War with a specific plane to minimise the effect of the recoil pushing the plane off target. Typically 1-2 seconds that the pilot doesn't need to worry about stalling. The high engines mounted behind the wings also reduce the amount of dirt and dust that can enter the engines. The GAU-8 Avenger is a monstrous machine designed to wreak havoc on those Soviet tanks attempting 근데 30mm를 30mm면 진짜 기관총보다도 두꺼운데 14.5mm니까 기관총이 30mm면 거의 뭐 이런 걸 연사로 이렇게 와아 그럼 잘 오면은 되게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와아 와아 어 북한 비그로이기에 와아 이게 70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 뭐야 뭐야 와 엄청난 와 저렇게 낮게 뜨는 게 가능하다고요? 와 와 와 뭔지 이렇게 할 정도네 와 와 와 와 와 와 저거 총탄은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화력이 쎈데 아 그런가요 와 와 굉장히 위협적이네 저거 엄청나 좋은데? 저거 가능하네 저 구멍떨린거 봐 네? 30mm가 맞겠죠? 맞는데 저거 너무 근데 저거 일단 구형차다 보니까 저게 약간 구현에서 장갑차라고 하는데 저게 구멍에다 뚫리고 있고 아까 안 맞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못 맞추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일단 엄청 맞았네요 진짜 아까 보고 저건 못 맞췄네 실패한 건가 이런 생각 했었는데 와 장난 아니네요 가장 놀랐던 게 비행기가 엄청 낮게 뜬다는 그 점에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놀란 것 같아요 비행기 그렇게 낮게 뜨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뭐 착륙 이륙 할 때만 그렇게 낮게 뜨는 걸로 알고 있고 저렇게 전투 중에 이렇게 낮게 떠서 비행하면서 전투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위협적인 것 같고 그 비행기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낮게 뜨는 그런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낮게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전봇대 높이만큼 뜨는 게 정말 너무 놀랍고 그 상태에서 싸운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여기서 총을 쏘면 100% 전투해서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기 가능한 거? 와 와 저 탱크 폭발하는 거 봐 와 와 와 일단 저런 공군이 있으면 뭔가 무서울 게 없고 일단 70년도에 만들어진 거지만 정말 저런 공군이 있다면 약간 자기 군대에 대한 뭔가 믿음이라든가 그리고 든든함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40.. 거의 뭐 40년 재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낮게 뜨는 점에서 너무 놀랐고 그 서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난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위협적이겠다 그리고 뭐 약간 땅크라든가 그런 육군들을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투기라서 정말 너무 놀랍고 감탄이 안 나올 수밖에 없네요 법용한테는 정말 너무 무서운 무기일 것 같아요 저게 정말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일단 연평도 포격전이나 연평도 해전 때도 이렇게 우리 권군한테 정말 발렸잖아요 그럴 만큼 미국 전투기가 이렇게 떴는데 우리 권군이 이렇게 떴다 보니까 정말 다 쫓겨가고 그럴 상황인데 그게 없다는 중국이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남북 간 대립 간에 이렇게 전투 그런 대립이 있으면 뭐 이런 군사적 대립이 있으면 무조건 제일 좋은 걸 내보내요 왜냐면 자기는 위신이 떨어지니까 자기는 이렇게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기는 밀리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싫으니까 분명히 제일 좋은 걸 내보냈을 텐데 그게 미국 전투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뭐 70년 전에 만들었지만 저런 전투기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에 영상에서 봤던 그 F-20인가 그 전투기가 130일인가 130일 때인가 이렇게 격차할 수 있다고 우리 한국에서는 최신형이라고 하는 그 전투기를 그 전투기가 정말 어떨지 일단 타보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육안으로나마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한국마음에서 이렇게 출격하고 막 그런 전투기들이 그냥 육안으로나마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와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어지고 어떻게 저렇게 진짜 전투력이 강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요청해 주셨던 ATN 전투기를 이렇게 보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낮게 뜬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에 달아주시는 뭐 간식이라든가 아래에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먹고 리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